있어요 아 나 이거 커피 안좋아 놨다 자 그러면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두개기 때문에 ppt도 두개 만들었어요 겁나 빡세써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머 김성훈이에요 네 오늘 진행할 컨텐츠 첫번째 주제는 최근에 또 유명인분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글에서 준비한 컨텐츠긴 한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지태의 서재라는 컨텐츠에서 컨텐츠 카테고리 중에 있어요 지태의 서재라고 제가 이제 그 뭐 책을 뭐 읽은 거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갖고 있던 책을 뭐 그런 얘기한다거나 뭐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그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제가 아니 내가 작년에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읽은 적이 있어요 책을 어디 딱 꽂아 놨는지 모르겠는데 음 어디에 있을텐데 그 젊은 베르테의 슬픔 음 어디 딱 꽂아 놨는데 내가 요게는 없나 이 책은 아니야 뭐 어쨌든 있어요 작년 그 내가 작년에 지태의 서재 컨텐츠 그 처음 도입했을 때 그 때 첫번째 소개했던 책이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거든요 아주 첫번째 작품부터 첫번째 책부터 야한 책을 소개 음 야한 책 좀 야한 책을 소개하긴 했는데 왜냐면 그 다음 두번째 소개했던 책이 아내가 결혼했다고 아 뭐 이쪽으로 가려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는 거를 책으로써 컨텐츠를 다룬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찾아봤던게 바로 베르텔 효과라는 약간 그 심리학적 그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이거죠 그래서 오늘의 첫번째 컨텐츠 괴테가 청년들에게 미친 영 좋지 않은 영향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부제목이 베르텔 효과 고요 그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뭐냐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그쪽에서 약간 그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그 활동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콜라보 컨텐츠는 전혀 아닌데 일부러 서울남산제를 좀 써봤어요 네 그래서 자 이 베르텔의 효과라는 이 용어를 만들어낸 소설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는 이 소설부터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내가 작년에 올렸던 그 지테일 서재 컨텐츠에 있으니까 뭐 그 영상도 뭐 보면 되겠지요 일단은 영어 제목 The Sorrows of Young Werther 그리고 독일어 The Sorrows of Young Werther 독일의 작가였죠 독일의 작가 그 대학이 아마 그 알자스 로렌 지역에 있는 그 스트라스부르 대학일 거예요 그 괴테가 다녔을 때는 독일 땅이었는데 제 1차 세계대장이 끝나고는 프랑스 땅이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근데 공교롭게 이 괴테의 첫 손자의 이름이 베르텔의 폰 괴테였다 그래요 자 소설의 구성이 프로로그는 이제 작중 인물 및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제 3자가 편집을 하면서 썼던 내용이고 초중반은 주인공인 베르텔의 시점으로 친구 빌에르만한테 쓴 편지를 순서대로 엮은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리고 후반은 이제 편집자가 베르텔의 편지하고 지인들한테 얻은 정보를 엮어가지고 이 사건을 재구성했었어요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대부분의 내용들이요 사실 괴테 자신의 그 연애 경험담에서 다 나온 얘기들이야 다 자기 연애 경험담이야 그래가지고 그 여주가 이름이 샬롤롯데거든요 괴테 친구 부인 친구의 여자를 사랑한 거야 어 그 친구의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친구 부인 샬롤롯데 부프가 모델이고요 그 이제 몇 가지 얘기는 그 괴테 다른 여인들과의 경험에서 따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애 소설을 연애 소설을 좀 썼다 보니까 좀 이 연애 소설 연애 소설을 그 쓴 내용이 괴테가 되게 젊을 때 쓴 거예요 이게 그 여기 보면 괴테가 1749년생인데 1774년 20대에 쓴 거예요 20대에 쓴 소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그 뭐냐 끌어오르는 그 연애 세포와 끌어오르는 그 성욕을 그 바탕으로 쓰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 소설의 내용이 굉장히 야해요 음 아마 내가 거기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좀 일단은 그 표현 글의 표현 내용이 굉장히 야하다고 어 많이 야하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야해 그 소설이 어떻게 왜 19금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그래서 1부에서 7부까지는 괴테 자신의 경험들을 갖다가 붙여서 쓴 거고 그 이후부터는요 신문에서 한 청년의 얘기를 썼대요 봤대 그거를 바탕으로 썼대요 자 그 다음 결말부는 이제 결국 베르테라가 자살한 얘기인데 괴테가 괴테가 같은 법원에 근무했던 친구 예루잘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잘렘 음 예루잘렘이 유부녀를 사랑하다가 괴로움이 견디지 못하고 실제로 권총으로 자살을 했었대요 법원에 근무했던 친구가 이거 역시 롤모델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 뭐냐 공교롭게 예루잘렘이 자살을 썼던 이 권총이 공교롭게 그 샬롯의 남편 부프한테 빌렸던 그 권총이래 그리고 작품에서도 베르테라가 샬롯의 남편이 그 빌려준 그 권총 갖다가 자살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랑 얘기가 좀 비극적으로 끝났는데 참 마음 아프죠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는 사실은 샬롯데의 애칭이 롯데였대요 그 롯데 근데 이제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신격호씨가 이 젊은 베르테라의 슬픔 이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었나봐 그래서 이 신격호씨가 처음에 그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기업의 이름을 그 롯데에서 따온 거예요 얼마나 이 소설을 진짜 그 좋아했었으면 어떻게 기업 이름을 이 롯데로 했을지 음 심지어 철자도 그 롯데가 맞아요 음 그래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뭐냐 그 롯데월드 그 어드벤처가 이쪽에 있고 호텔월드가 이쪽에 있고 하면 여기 그 샬롯데 시어터가 있거든요 샬롯데 시어터 그것도 그 샬롯로뜨에서 따온 그 이름이에요 음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신격호씨가 얼마나 그 뭐냐 이 베르테르 그 파돌이었냐면요 그 저기 을지로 일가에 있는 그 롯데백화점 명동점이 백화점을 본점이잖아요 백화점 본점인데 그 백화점하고 호텔은 거기가 원래 본점이었어요 샬롯데 동상이 있어요 롯데백화점 명동점에 샬롯데 동상이 있고 그 지금은 롯데그룹 본사가 그때는 이제 그 을지로 있었는데 이제 그 2014년에 롯데월드타워가 완공이 되면서 롯데그룹 본사가 지금 저기 잠실력사거리에 그 롯데월드타워로 옮겨갔잖아요 그 타워 본사에 가면 괴태동상이 있어요 롯데그룹 본사 가면 그래서 그 베르테르가 빌 헬륨한테 그 보내는 편지 보면요 정말 그 짝사랑이랑 그 고통이 얼마나 그렇게 다르는지 그게 다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들 있죠 이제 당시 1700년대는 그 아무래도 이제 귀족이라는 계급이 존재한 사회였으니까 귀족들로부터 얼마나 모욕을 당했으며 뭐 공직사회에서 그 얼마나 그 안일한 사회에서 고통을 당했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 시대에 느낄 수 있는 뭐 그때는 이제 종교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많았으니까 종교 관련 좀 생각도 있었고 뭐 자연적인 생각도 있었고 행복 등에 대한 철학적 고민은 뭐 이런 거 있었다 그래 아무래도 이제 친구의 친구의 아내를 짝사랑을 했다 보니까 그 친구의 아내를 사랑을 했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 개념에 대한 고민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엄밀히 남의 아내를 사랑하는 거면 그 가톨릭의 그 십계명의 아홉 번째가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거든요 어 그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 그 가톨릭 교회에 그 위배되는 그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도 이제 좀 갈등이 좀 누이는 거지 뭐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제1제국 황제였던 나폴레옹 일세가 이제 자기가 전장까지 이 젊은 베르텔의 슬픔 들고 다니면서 이 책을 무려 16번을 완독을 했다 그래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작소사를 써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였겠지만 망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나폴레옹은 그 가톨릭 교황청하고 있는데 되게 친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톨릭 교황청이 한때 이 소설을 금서로 지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소설 내용이 그거잖아 친구의 아내를 사랑했대 가톨릭 교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 만약 이 친구의 아내하고 그 사랑이 이뤄진다고 하면 그거는 십계명의 아홉 번째 조항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청이 한때 금서를 지정했던 적이 있대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금서를 지정한 것도 있지만 그 베르텔의 효과 때문에 금서를 지정한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어둠의 경로로 해적판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유명해졌다 그렇다고도 해요 자 그래서 베르텔의 효과 베르텔의 효과는 이제 모방자살 효과라고도 해요 커피캣 소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거나 인기 있는 사람이 죽는 소식 아무래도 특히 자살 소식이 더 충격적이겠죠 그 소식에 좀 심리적으로 동조를 해가지고 이를 모방한 자살 시도가 이어지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말하는 게 바로 이 베르텔의 효과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젊은 베르텔의 슬픔이 출판된 이후에 다수의 청년 독자들이 이 소설에서 베르텔가 정말 이 총으로 탕 죽은 거에 대해서 베르텔의 죽음에 영향을 받고 자살 사례가 증가를 했대요 거기서 이제 유래한 거야 자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방자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대학자들이 의문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용어로는요 1974년 데이비드 펠리프스의 논문인 The influence of suggestion on suicide substantiv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베르텔 이펙트에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아메리칸 아메리칸 소시올로지컬 리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데이비드 펠리프스의 논문 여기서 베르텔의 효과라는 그 이제 모방자살 용어를 처음으로 썼다고 해요 데이비드가 그렇다고 하고 오랜만에 영어 발음 영어 발음하고 독일어 발음하니까 좀 굉장히 어색한데 자 그럼 이제 괴테하고 베르텔의 효과 그래서 괴테는요 근데 괴테는 되게 놀라운 게요 이 책을 괴테가 이 책을 20대에 썼다고 그러잖아 근데 무슨 그 20대에 무슨 그 진짜 자기의 그 연애 경험들을 그렇게 수많은 그 연애 경험들을 짜깃기 위해서 썼다는 거의 거의 그 카사노바 수준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괴테는요 본인이 이 아무래도 본인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많은 여자들을 사랑을 했고 정말 많이 시련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굉장히 썼는데 정작 괴테 본인은 80대까지 진짜 오래도록 살아먹고 살았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대요 당신의 그 소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르테를 보고 자살한 거 아니고 그랬더니 괴테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아니 나는 사실 나는 정말 시련에 대한 충격으로 나도 죽고 싶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정작 나는 이 소설 쓰면서 나는 나 이거 쓰면서 힐링했어 쓰면서 힐링했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약간 이게 좀 약간 심리적으로 뭔가 힘든 일 있을 때 누군가한테 말을 하든 아니면 글을 쓰든 그러면서 그게 몰라 힐링 효과가 있는 건가요? 믿거나 말거나 공교롭게 소설에서 베르텔의 생일인 8월 28일은 정작 작가인 괴테 자신의 생일이었다고 자 그럼 이제 베르테르 효과가 이제 그래 20세기 21세기에 미친 영향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한 모금 마시고 20세기에 아무래도 이제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 소설도 굉장히 알려지고 막 영화 연극도 나와요 응 그래서 주요한 자살 원인 중에 하나가 됐어 근데 이거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통계가 또 있대요 유명인이 죽고 나면요 좀 자살을 희망하거나 실행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다는 통계가 좀 있긴 있어 물론 이 베르테르 효과라는요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의 죽음 소식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원래 좀 평소에 마음이 굉장히 막 우울하고 그래서 막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런 자살 소인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실행하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사실 좀 그 이슈가 됐던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면요 일단 21세기 기준으로만 할게요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 있었던 사건들 2008년에 2008년 가을에 이제 배우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었죠 배우 최진실 씨가 이제 죽었는데 그 다음 몇 년 뒤에 친동생인 가수 최진영 씨도 죽었어요 응 그 스카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그 최진영 씨예요 그 그래가지고 뭐냐 그 최진영 씨 그 노래 그 영원 있잖아 어쨌든 난 그 노래는 되게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뒤에는 이제 전남편이었죠 전 야구선수 조성민 씨도 네 죽었어 그리고 최진실 씨의 전 매니저도 죽었대요 음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조성민 씨하고 사이에서 이제 아들 최환희 씨하고 딸 최준희 씨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두 두 사람이 나중에 그 뭐냐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또 출연하기도 하고 그래도 좀 뭐냐 그런 엄마 아빠를 잃은 그 충격에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벗어나려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음 자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나 군대에 있을 때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죠 근데 이제 이때는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그때 막 좀 정치적 지지자들이 이때 좀 막 모방하는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 가수 최진희 씨가 예명이 이제 설리였죠 최진희 씨가 이제 가을에 죽었었는데 그 그로부터 이제 며칠 뒤였죠 작년 11월에 가수 구하라 씨도 네 죽었죠 음 사실 이때 그 최진희 씨하고 구하라 씨가 죽은 거는 사실 아무래도 또 이 나보다 한 나하고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는 연예인들 이었다 보니까 좀 되게 충격이 좀 컸어요 아무래도 좀 나 20대 1 때 활동을 했던 아이돌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회적 영향이 좀 크잖아요 나하고 이제 약간 내 또래 세대들 내 또래 세대들이 약간 그런 좀 충격적인 일들을 감행을 하니까 그게 좀 충격이 커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이 이제 몇 달 전에 또 그 죽었죠 그때도 또 근데 그때는 사실 좀 뭔가 논란이 좀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뭐냐 공소인이 없어져가지고 그 수사를 그냥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죠 그런 일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박원순 전 시장 때는 되게 좀 이게 감정이 되게 복잡 미묘했어 본인이 직접 다 말하고 책임을 져야 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갑자기 그렇게 가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넘어갔는데 그 사실 구하라씨가 소식이 전해졌던 날은요 내가 최근에 그러니까 그때 내가 또 내가 굉장히 좀 마상을 받았던 날이었거든 내가 하필이면 그날 마상을 받았던 날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날 구하라씨의 소식이 전해졌던 날 내가 그날 내가 응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응 다른 일 때문에 힘들어서 마신거지 사실 구하라씨 소식 때문에 마신건 아니긴 한데 공교롭게 그날이었어 그날 그래서 마시던 중에 그날 소식을 접해가지고 사실 그거 때문에 더 마셨어 응 뭐 그랬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여기 베르테 효과에 아직 지금 뭐냐 아직 여기 내가 더 추가하진 않았었는데 여기 있죠 음 이분 엊그제 바로 엊그제 이제 그 떠나는데 음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내가 3년 전에 3년 전에 내가 판교에서 이분 강연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어 난 내가 참 좋아 막 이러면서 되게 막 그 이제 그분이 좀 그 원래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 피부 관련 질환이 있었는데 그 그것 때문에 본인이 화장을 못하셨대 화장을 못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병이 더 심해졌었대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이제 좀 그게 좀 정말 버틸 힘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사실 본인의 그 건강이 그러니까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진 게 그 마음의 건강하고도 되게 연결이 되거든요 음 이거는 내 경험으로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제 군대에서 무릎 수술할 때 그때 내가 급속도로 우울해졌었어요 막 막 수술실에 막 누워있는데 막 그 내가 마취하고 있는데 진짜 막 우울해지면서 그때 심장박동이 좀 되게 좀 영향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래서 막 그 마취과 군의관이 막 나 막 이어폰 갖고 와서 이어폰 좀 들어보라고 음 그런 적 있었어 어쨌든 자 사회적으로 이게 베르테르 효과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오죽하면 현재 그 이제 보도 관련 윤리도 있어요 그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라고 있는데 지금 3.0까지 3.0까지 나왔어 음 세계 자살 예방의 날까지 지정이 돼 있어요 2003년 9월 10일 9월 10일이 기념일인데 2003년부터 시작된 기념일이고요 24시간 상담전화 국방시 1393으로 연락할 수 있고요 그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자살 보도가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으면 이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언론 보도도 그렇고 너도 나도 자살 예방에 함께하자 이걸 권유하려고 마련한 기준이 사실 이 권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음 자살 소식과 관련된 보도도 누군가에게는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를 좀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 2000 그리고 이제 그 보도 과정이 있어서 그 자살 동기나 방법이나 뭐 도구나 그런 이제 좀 구체적인 장소 이런 거 그 보도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막 뉴스들 보면요 그 요즘 뉴스들 보면 딱 그 뭐냐 특 이제 특정 유명인의 그 소식 전할 때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는 이제 안 쓰고 있죠 근데 안 쓰고 있지만 그 우리는 다들 다들 이제 그 경위에 대해서 알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느낌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단순히 그 제목을 자살이라고 안 쓴다고 해도 다들 느끼거든 음 동기나 방법 도구 구체적인 장소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살 원인의 단정한 보도도 안 하지만 대충 그 유명인의 경우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추측은 할 수 있겠더라고 안타까운 거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는 게 병이야 자 그래서 이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3.0까지 나오는데 첫째 기사 제목에 자살 이라는 단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진 채 발견 뭐 이런 등의 그 표현을 쓴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또 그쵸 그리고 구체적인 자살방법 도구 장소 동기등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기가 또 이제 그 보도 윤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막 그 예전에는 막 보도해서 그 유명인들 막 그 그 목매달고 죽었다 그 떨어져서 죽었다 아니면 뭐 그 뭐냐 그 뭐 태워서 죽었다 뭐 이런 거 보도 안 하잖아요 사실 그 그래 그 9년 전에 그 아나운서였던 그 송지선 씨가 그 죽었을 때 그 송지선 씨가 그 집에서 그 떨어져서 그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송지선 씨하고 관련해가지고 전 야구선수 임태훈 씨가 그때 이제 그 회피한다고 그 뭐냐 사주 기초군사훈련 받으려고 피했잖아 그때 그래서 또 몇몇 아나운서들이 또 몇몇 아나운서들이 이제 그거를 했죠 좀 그 임태훈 선수를 좀 돌려서 좀 그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임태훈 씨를 그래서 사실 그 송지선 씨 소식은 솔직히 나도 그때 좀 마음 아팠어 많이 그때쯤에 내가 또 시련을 당했을 때 여가지고 그렇구요 어쨌든 그런 이제 자살방법 도구장수 동기 이런거 보도가 안되잖아 요즘은 음 그래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는 한다고는 하는데 음 사고 경위를 조사는 하는데 언론에 보도는 안돼요 경찰은 알겠지 그리고 이제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 자살내방정보 이런거는 그 이제 요즘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고인의 인격과 유가적인 사생활 존중하기 뭐 이런 고도의 윤리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 나는 내가 복무했던 부대에서요 실제로 그 자살 사고가 있었어요 자살 사고가 있었고 나 이등병때는 자살 사고가 있었고 이제 내가 상병일 때는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후임 중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뭐냐 다행히 내가 전역하기 직전에 그 뭐냐 잘 치료받고 부대 복귀 했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래도 어 내가 가기전에 건강하게 돌아온 모습 보고 간다고 내가 음 건강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전역 했었는데 참고로 나랑 다른 중대였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구요 그래서 이제 자살 사건 보도의 경우 기사에 첨부된 내용이 있죠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자살 예방하는 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69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보도가 나와요 음 그것도 이제 그 뭐냐 그 보도 윤리가 있어요 음 그것도 그것도 이제 보도 윤리가 있어 어쨌든 어 여기까지네 사실 그래가지고 이 베르테 효과와 관련해서 사실은요 이 베르텔의 효과가 나한테도 굉장히 그 영향을 미쳤던 적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 최진실씨가 죽었을 때는 그 나도 개인적으로 그때 내가 자대 가고 나서 엄청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진짜 진짜 그때 간부들까지 또 나를 엄청나게 쪼여가지고 그 정말 나한테 뭔가 따뜻하게 대해준 삶이 한 명도 없었어 병사도 그렇고 간부도 그렇고 평소 사실 그 자대전입하는 그때 쯤에 간부들은 잘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간부들이 약간 그런 인성검사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나를 엄청나게 쪼였어요 엄청나게 쪼였고 사실 그것 때문에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가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만났던 간부들하고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군대 전역하고 나서 내가 그 동기인 남순이하고는 내가 길거리에서 마주쳤던 적이 있지만 사실 남순이하고도 내가 그 뭐냐 그 박현우하고도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그 그 뭐 그때는 이제 그냥 같이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방송하는 뭐 그런 거였으니 뭐 그때는 이제 서로 그냥 어 잘 지냈었지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뭐 현우하고는 같은 중대 뭐 이런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뭔가 뭔가 같이 있었던 기억이 길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내가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난 적은 없었거든 아 근데 나는 이제 그 참모부에서 나는 동기가 없었어요 참모부에서 동기가 없었는데 이제 선임이나 후임이 SNS나 뭐 연락처 이런걸 나한테 연락을 해온 적이 있었어 어떤 후임은 형 나 결혼해 음 물론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기는 했는데 벌써 애 아빠가 됐더라 그 후임은 결혼을 빨리 했는데 음 그러고 그러고 그 뭐냐 어떤 그냥 그 그리고 이제 군대 선임 중에 한 명은 나보다 어리거든 근데 뭐냐 나중에 나한테 뭐 여기서 연락은 하더라고 근데 그때 잠깐 연락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좀 연락을 안 했죠 음 어쨌든 뭐 그랬어 음 어쨌든 그랬고 이 베르텔 효과가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를 나는 그 최진실씨가 죽었을 때 나는 그때 처음 느낀 거에요 그때 처음 느꼈고 그 그때 처음 느꼈었고 그 다음에가 2011년 2011년 때 그 송지선씨가 죽은 다음에 그 송지선씨가 죽은 다음에 그때 쯤에 내가 딱 실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우울했던 느낌들이 딱 겹쳐버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막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 날씨가 엄청 흐렸어 엄청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어 장마철이었으니까 비가 쏟아지고 되게 시원한 날씨였는데 좀 추울 수도 있잖아 버스 타고 가면 근데 갑자기 막 가슴이 탁 막히는 거에요 막 가슴 탁 막히고 막 숨 막힐 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저씨 뭐 세워주세요 그러진 않았는데 내가 그 공 딱 그 이제 정류소 올 때까지 딱 기다려서 내가 바로 내렸어요 바로 정류소에서 내린다 내가 완전히 그때 완전 그 폐쇄 공포를 느낄 뻔 해가지고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나는 그때 바로 이제 진짜 한 한 시간 두 시간 한 두 시간 정도 막 바람 쐬다가 그 다음에 갔던 적도 있어요 버스 갈아타야 되는데 그랬던 적도 있고 음 아까 그때 이후로 나는 내 발로 내가 학교 상담센터를 찾아갔던 거 같아요 어 진짜 그랬던 적이 있고 어 그 다음 베르텔 효과가 좀 컸던 거는 언제였냐면요 사실 이건 유명인은 아니기는 해 유명인은 아니긴 한데 근데 2014년 이었어요 2014년에 그 친척 누나가 죽었어요 친척 누나가 매영하고 같이 죽었어 그래서 어쩐지 그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 밤에 음 어쩐지 그날 따라 내가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팠는데 왜 이리 아프지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친척 누나하고 그 남편이 같이 죽었다는 거야 같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자살로 죽은 거니까 그 거기에다가 이제 하필 또 제주도에서 죽은 거야 뭐야 같이 여행가서 죽은 거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어른들만 뒷수습하러 갔어요 나도 못 갔어 아무래도 아마 그 입관하는 모습 봤었으면 나 진짜 엄청 나 그 충격 먹었을 거 같아요 음 나는 친할머니가 입관할 때는 한번 그 할머니 갔을 때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뭐냐 이제 시신으로 그 딱 그 염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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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염하고 그 꽃단장한 그 모습을 난 딱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할머니를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친할머니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 노안으로 노안에 치매에 그렇게 자연사를 했었으니까 친할머니는 그랬는데 이제 외할머니는 못 봤어 또 나는 외할머니는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 도련 사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외할머니는 갑자기 그렇게 못 봤고 그 어쨌든 그래서 그 친척 누나 누나 부부가 이제 하필 또 충 사고로 죽은게 아니고 그 동반자살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되게 충격이 컸거든요 그때 그래서 어른들이 그때 용케도 그 어떻게 그 빨리빨리 뒷수습을 했어요 응 그 누나 그 누나 누나 부부를 빨리 뒷수습을 했고 이제 수습하고 돌아왔어 수습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 수습하고 돌아온 날 그 돌아온 날이 그 이제 그러니까 발이 난 날이죠 그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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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돌아 엄마가 발이 나고 그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이 공교롭게 2014년 4월 16일 이었어요 이제 엄마랑 아빠는 그날 오후에 돌아왔는데 그날 오전에 세월호가 침몰했죠 어 어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정말 그 우울했던 게 확 겹쳐버린 거예요 또 그때가 그러니까 친척 누나 부부도 동반자살을 하고 그 그 동반 동반자살을 하고 딱 그때 세월호까지 침몰을 해버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막 그 억장 무너지는 소식들만 딱 기울게 있는 건가 그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좀 그 그때 내가 이제 또 친해졌던 여사친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여사친한테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게 그때 그때 내가 너무 우울했어 가지고 그 친구한테는 되게 좀 막 그런 좀 힘들고 우울했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친구는 이제 결혼해서 애엄마가 되긴 했는데 어 사실 그 친구 결혼할 때 좀 좀 아팠어요 그 친구 결혼할 때 내가 좀 아팠고 그 몰라 좀 SNS로 좀 막 소식 좀 보고 그러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답글을 안 달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많이 미안해 가지고 좀 좀 어떻게 좀 내가 힘들 때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줬던 친구다 보니까 좀 나 내가 좀 많이 그때 좀 의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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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결혼할 사람을 나한테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음 아 내가 이제 놔줘야 되는 거구나 그때 내가 아마 방송에서 막 술 먹방도 좀 많이 하고 그때 좀 방황했던 시기가 그때예요 음 그 시기가 그때고 어쨌든 그 누군가가 이 죽는 소식에 대해서 그때 이후로 그 내가 나이를 먹어 갈수록 누군가 죽는다는 소식이 점점 더 나한테는 뭔가 좀 쇼크로 와요 응 주변에서 봤던 사람이 사실 그리고 이번에 좀 그 박지선 씨의 그 소식은 아무래도 내가 몇 년 전에 실제로 봤던 사람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좀 나하고 좀 한 번이라도 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유명인 중에서도 내가 한 번이라도 인연이 있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그게 또 이제 이게 충격이 훅 오더라고요 어 그 충격이 되게 훅 오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죽고 싶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 어 내가 죽고 싶은 건 아니니까 어 지금은 그 죽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그 9년 전에 그 송지선 씨 때는 조금 내가 송지선 씨 때 하고 그 친척 누나 죽었을 때 그 두 두 번 때는 내가 좀 충격이 더 컸죠 그러니까 송지선 씨가 죽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실현까지 당해가지고 하필이면 그 시기에 실현까지 당했어 그때 내가 진짜 막 그 그런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뭐냐 내가 좀 그 방황했던 그 방송 초기에 그 방황했을 그 시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막 방송에서 막 술도 좀 많이 먹고 그때 그때 나 진짜 막 막 진짜 막 그 길거리 그냥 나 그때 막 그냥 밖에 길거리 막 되게 많이 돌아다니면서도 스케줄 때문에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도 그냥 진짜 막 그 요즘 막 소형 맥주집들 소형 펍들 막 있잖아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진짜 막 혼수도 하고 그랬어 혼수도 그때 진짜 많이 했고 그 혼술 많이 하고 그때 어 어 어 뭐 그때 내가 서점에서요 좀 죽음과 관련된 책들도 막 되게 많이 들여다 봤었어요 막 그때 그때 내가 그 서점에서 그 한번 그냥 한번 그 찾아서 그냥 끄적여봤던 그 훑어봤던 책 중에 그게 아니 책 제목이 진짜 저도적으로 그 자극적인 책이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 읽는 책이었어 제목이 죽고 싶을 때 읽는 책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한번 그냥 뒤처다 보고 그냥 훑어보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어 저기 혹시 잠깐만 좀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앉아서 계속 교봉구 이런 데니까 되게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조용조용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그분이 막 나한테 연락처까지 주면서 막 좀 막 힘든 일 더 힘들거나 그러면 연락해요 막 하면서 막 진짜 막 막 진짜 나를 붙잡고 막 한 시간 두 시간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뭐 좀 그런 심리상담 그런 거 좀 좀 쪽 그런 쪽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와 진짜 서점에서 그런 책만 막 끄적였는데도 나를 그렇게 붙잡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와 그냥 아니 나는 그냥 책만이 읽은 건데 그게 그럴 수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진짜 진짜 그리고 지금은 내가 또 공교롭게 좀 사회 안전망 관련 활동하고 사실 그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거 관련 활동하는 것도 사실 내가 나는 좀 내가 나는 그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은 남기고 죽어야지 내 장례라도 치러주지 약간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즉 나는 안 죽고요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 나 안 죽어요 응 응 그 그 근데 사실 나는 그 고3 때 이후로 우울하지 않았던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고3 때 이후로 고3 때 이후로 고3 때 이후로 진짜 거의 그냥 사실상 그냥 인생의 반이 우울했다 보면 되나 하 근데 그거는 사실 고3 때부터 우울타기 시작한 거는 그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막 애들한테 막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충격이 좀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우울증 타고 그런 거지 좀 내가 물론 내가 죽고 싶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몇 번은 있지만 나 죽 실제로 행동을 감행하진 않았어요 응 시도를 하진 않았었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친척이 동반 자살까지 했었고 음 그렇다 보니까 좀 이게 그 정말 좀 그런 그런 막 주변에 막 그런 자살 소식 막 이런게 들리면요 진짜 막 내가 촬영 촬영해요 진짜 그렇구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컨텐츠를 내가 준비한 이유가 이거예요 좀 그냥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어 그 주변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 그를 한 그 소식들을 접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그걸 그걸 내가 오늘 그냥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사실 그 악플을 좀 세게 받는 날도 있잖아 내가 좀 악플을 세게 받고 그런 날 있을 때 그때 그때 내가 꼭 그런 날에 또 누구 자살 소식이 되게 아프게 들러와 그 그래서 내가 그 구하라씨 죽었던 날에 그래서 내가 술을 되게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 날 좀 그런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음 나 지난 주말에도 지난 주말에도 지난 주말에도 지난 주말에 내가 그냥 발렌타인 마셨구나 하여간 그렇게 막 살면서 상처들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건강은 안 좋아지는데 술은 늘어요 좀 뭐 그렇고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나 나한테는 좀 그런 좀 그런 상처를 좀 약간 그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토덕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적극 나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약간 그런 좀 뭔가 긍정적인 세포들을 좀 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연애를 하고 있겠죠 지금쯤에 연애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나한테는 내 주변에 그렇게 좀 그렇게 어떻게 그 그 그 그 그 그 그